오늘 한화 봤냐고요? 아 봤죠 아 재밌더라 경기는 재밌게 봤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적절한 시간대에 방송을 못 켰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좀 정리해드림 오늘 이제 뭐였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는데 잠이 좀 안 깨는 거야 어? 그러면 아 오케이 아직 잠이 안 깨니까 점심 먹고 키자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식곤증이 오는 거야 뭐야 지금도 졸리네? 아 오케이 그러면 점심 먹었으니까 소화 좀 되면 운동 갔다 와서 키자 이제 운동을 갔다 왔어요 운동 다녀와서 밥 먹고 딱 키려고 했는데 어라? LCK 결승이네? 이건 봐야지 근데 오 꽉을 해버린 거야 여기서 재밌게 보긴 했는데 아무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9시 50분이네? 나 어제 10시에 잤는데? 아니 잘 시간이 돼버린 거야 사람이 졸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죠 뭐 수업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된다거나 뭐 졸음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졸음 롤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야 졸면서 롤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일단 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 갈게요 그냥 첫 판 만나는 팀원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졸음 롤 좀 해보자 어쩔 수 없다 난 탑재리 안 했어 아니 그 오히려 내가 따라온 거지 뭔 소리여 제우스 선수가 뭔데 있을걸? 오늘은 정복자 카사딘은 할까? 뭔가 지금 감전하면 내 컨디션으로는 뭘 못할 것 같은데 좀 더 안정적인 그죠? 백스 조합 자체는 괜찮은데 카사딘 하기에 이거 그냥 어차피 컨디션도 안 좋은 거 쬐까요? 완전 쬐서 그냥 후반 보는 루아 카사딘 오랜만에 할까? 든든한 국밥 같은? 솔직히 루텐으로 핑퐁할 자신 없어 아니 상대팀 스킬도 못 피할 것 같아 지금 그냥 다 맞으면서 딜할 수 있는 든든한 루아 카사딘 한판 하자 정복자 루아가 좀 다찌네 아쉽네 어 이거 거절하지 말걸 거절하면 그건데 자 일단 내려가볼까? 카사딘을 올리고 수압을 걸어 어? 근데 서포트 후회일 수도 있잖아 타바 이거 나 내보낼 거야? 수압 걸면 내가 각인할게 수압 걸거니? 카사딘의 이 불쌍한 얼굴을 봐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잖아 에라이 아니 서포트 후회일 같잖아 아무리 봐도 미드인 척하는 아니 타바 너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미드 어? 트리스타나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려고 너 할 바는 아니긴 하지 사실 내 이럴 줄 알았지요? 서포트 후회일이었잖아 타바 뭐 어떡할 거야 에휴 내 이럴 줄 알았는데 미드 망했네 정복자 카사딘 해볼까요? 후반이나 갈까? 근데 런블은 대회에서는 무조건 잠기는데 솔랭에서는 많이 프리더라 확실히 아니 뭔 런블 보고 잭스 후픽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건 너의 자유지 사실 그래 잘해보자 난 뭐 살이면서 파잉만 함 우리팀이 뭐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1인분만 함 자 일단 방패 갈게요 무난 무난하게 포션을 사지 말까? 님들아? 노포션 카사딘 어때? 그냥 OR을 최대한 빨리 사보자 50원 이자 벌어야지 근데 아펠리오스가 먼저 가는 건 뭐야 우리 CC 없는데 그러면? 쓰레시가 먼저 갔더라면 어? 어? 자 어시 하나 먹었죠? 오케이 이득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카사딘의 힘의 파동이 아니었다면? 슬러워가 묻지 않았더라면 저는 살짝 애매했다고 봐요 음 아님 말고 참 좋았어 자 83원 들고 시작합니다 포션을 그냥 인배때 썼다고 생각하자 인배때 내가 물렸다가 포션을 먹은 거야 그 느낌으로 가자 팀원도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 포션 먹어버렸구나 그럴 수 있어 아니 진짜 서갔네 이런 음 그래 그래 포션을 먹어버렸어 아 그래 그래 잭스야 나쁘지 않다 그거는 이득인데 미안 그만 때려다오 아 내 캐릭터 체력이 잘 안보여 어떡하냐 이거 근데 뭐 죽진 않겠죠? 샷코 오는거 아니면? 아 이게 맞아? 마음 좀 아픈데? 용차 혹시 속나? 아 내 속지 않네요 야 이거 맞고 쓰네 이거 너무 유명해졌어 맞자마자 쓴거 보니까 알고 있었나봐 내가 쇼츠를 올리지 않았더라면 어휴 그래 그래 생각보다는 잘 버텼는데 그래도 런븐이 체급이에요 그죠? 아 용차 어? 아니 이게 맞아? 대박 어? 아 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된거는 이제 비록 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런븐 상대로 잭스를 픽한 탑잘못도 있지 않나 음 그건 사실이야 사실 잘못의 정도를 다진다면 아휴 그래 그래 바텀도 힘들구나 나 때문에 졌어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 그죠? 난 무죄야 무죄는 아니고 경범죄야 나는 아프다 너무 아파 썸바디 헬 미 라스케티 꾸자자 너무 아파 파사디는 울고 있다 아휴 그래 그래 탑이 좀 힘들어 보이네 아휴 그래 그래 바텀도 좀 힘들어 보이네 내 잘못은 아닌듯함 미드 발린거 오케이 맞아 근데 지는거 내 탓은 아니야 그죠? 뭐야 이거 보임? 이게 뭐야 세레모니인가? 뭐지? 누군가는 호픽을 했을텐데 그러게 누군가는 호픽을 했을텐데 누구지 대체 난 모르겠네 음 일단 난 선픽이었어 음 그건 사실이야 음 일단 난 선픽이었단다 샷코 오겠다 미안 이래가 났구나 무조건 잡아야되는데 오케이 야 맛있다 잘다 좋았다 좋았다 리신아 말은 툴툴 돼도 너 나 키우고 싶잖아 너 카사딘 키우고 싶잖아 아 짭인데 이거? 짭이야 짭 무조건 잡아야될 것 같은데 무조건 잡아야될 것 같은데 할게 없다 아 어이쿠야 툴툴 툴툴툴 어 잭스도 좀 컸고 이러면 여기 혼자 있는데 어? 오케이 많이 센데 무리하지 말걸 나 혼자였는데 아니 난 살짝 그 팀이랑 같이 보는 그 각을 봤지 아니 근데 팀은 없었는데요 아니 그건 맞지 근데 내가 졸려서 미니멜볼 못 보잖아 내 상상 속에 미니멜별에서는 뒤에서 리신도 오고 근데 현실은 그냥 나 혼자였던 거야 분명 내 상상 속에서는 그랬었는데 상상과 현실은 다르니까 젝스 훌륭하다 1차를 뚫었네 너는 너는 가장 잘해 그래 그래 좋은 칭찬이다 로댄 보다가 영업 보니까 딜 진짜 약해 보인다 그것도 있고 졸업롤 중이라 그래요 내 챔피언 체력도 잘 안보이고 좀 침침해 눈이 좀 가줘야겠는데 각오는 있음 님들아 어 잘 피했다 가자 가자 굿 아 저게 안 죽어? 결과는 좋아 역시 묵직한 그 맛이 있는데 우암하네 어 그건 안될 것 같은데 그래 그래 그냥 돌려도 무지성 궁 연사하니까 어떻게 되잖아 흐허허 맛이 나잖아 그냥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바론이요 어? 이러면 할만할지도? 파동 사면 볼게요 이거는 아 모르겠다 일단 치자 얘들아 자 오케이 야 좋았다 아니 샷코가 좀 그거였어 그죠? 어? 오케이 흐허허허허허 까비였구나 괜찮아 아무도 안죽었잖아 한잔해 자 일단 든든한 3코 완성 됐거든요 16레벨도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사이드에서 나 막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아 16이 안되서 잠깐만 너무 아쉬운데? 그거 아닌거 같아 미안 아이 그러지마라 그래 그냥 갈게 우리 쿨하게 하자 저지 못잡잖아 오는데 상대? 오는데 상대? 아 아니 와 다행이다 아니 이걸 계속 날 보고 있었어? 군대를 안보고? 오 잭스야 흐허허허허 아우 그래그래그래 믿고 있었다고 아우 그래그래 좋았다 역시 잭스야 흐허허헣 계획이 있으시잖아 어 제제옥 아 미안하대요 그래그래 나 외국인인줄 알았어 아니 게임 내내 한마디도 안하길래 중국 잭스 장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한국 사람이었고 좋았다 그래 그래 보고요 졸음운전인데 이 정도면 뭐 순방했다 음 좋았다 보고요 로아가 또 생각보다 딜 나오네 로아 밸드가 후반 가면 이게 훨씬 좋거든요 1쿠어 2쿠어 때 약해서 그렇지 로아가 스택 차면 밸류 1등이야 그건 맞아 처음 완성됐을 때 그 밸류가 너무 떨어져서 그렇지 와 10만 구독자 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프로 유료버 카사딘 하는 사람입니다 정글이면 뭐해 나와 야 정글 미쳤어? 너 나와 그래 그래 좋았다 자 일단 목표는 3쿠어를 뽑자 오케이 기범판 목표 3쿠어 뽑기 그걸로 가겠습니다 카타야 일단 파밍 좀 하자 긴장 너도 뭐 빡세게 할 생각 없구나 너도 그냥 로밍으로 날먹하고 싶잖아 음 카타는 그게 맞지 서로 그냥 어 할 거 하자 너는 로밍 가고 난 성장하고 아 타비 그래 그래 아카리가 잘했나보네 여기 있기네 카타리나가 그분 살짝 위험해 보이는데 뭐야 이거 타비 야 이거 들어오는 건 카타야 아니 날 얼마나 개무시하는 어 바드가 그래 그래 잘가 아 신발 사가지고 코어가 너무 느려 이거 어떡하냐 그거 알죠 로아는 늦게 터지면 늦게 터질수록 기분은 좋아 효과는 사실 빨리 터지면 좋은데 16레벨 맞춰서 터지면 기분은 좋긴 해 음 그거는 맞아 카밍이나 하자 지금 나 데미지가 없다 주물력 0 템 지금 4개 있는데 주물력 0이에요 그냥 가고 있어 어 무리했는데 바비 아쉽다 까비 큰 손해를 봐버렸네 그죠 비에고는 딱 녹였는데 그 뒤에 좀 상대가 합류가 빨랐어가지고 결과가 좀 좋게 나왔네 못잡아주나 이거는 뒤에 다 있는데 이러면 이득이죠 아니 상대 제약볼드 700원이었어서 많이 이득 같은데 그분한테 먹여가지고 사실상 이건 카사딘이 먹은게 아닌가 오 사비 구배야 나 좀 멀긴 해 와 진짜 다행이다 이거 힐 날 뻔 이런거 좋긴 한데 그죠 카타 연속 데스 하는거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아무도 안 막으니까 비에고 너 카정 할거면 미터 내놔 살짝 이런 느낌으로 근데 미는게 좀 느려 유충이 4개가 아니구나 우리가 아 이거 4개였으면 밀었다 진짜로 밀고 죽을 생각도 할까 이거는 일단 미는것까진 완료 미안 미안 시간이라도 끌까 요거 와볼까 야 여기다 어 좋았다 오케이 굿 자연스럽게 합류 배리고슈 미드타움 인거 굉장히 기분 좋죠 야 카타 잘했다 야 카타 잘했다 야미 까비 까비 아니 이게 안되고 미안 오케이 야 나 할거 다 있다 애들아 뭐한지 사실 모르겠는데 일단 딜좀 하고 살아남았어 그거까진 알겠어 말고는 뭐한지 모르겠지만 좋았다 아무튼 결과 좋았잖아 궁님이 잡았지 애들아 아닌가 나 일단 침룡 찍고 갈게 모르겠다 급한거 아니지 혼자 느긋하게 그냥 혼자 그냥 딴 게임에 있는 이것도 좀 먹어주고 이게 이제 쿨감 일식줘서 좀 좋은거 아시나요 어 너도 갔어야 됐나 텔퍼 한번 찍어주고 그래 그래 근데 16은 찍어야되잖아 이게 안 찍히네 에라 모르겠다 뭐요 다시 가가지고 너 이제 뭐 없잖아 16인데 형 내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면 형 역시 국밥같은 맛이 있어 이 템트리가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 너무 까부는거 아니니? 나 지금 16인데 그래 그래 아니 이게 죽어? 아니 이게 죽냐 아 수고요 돼지 자 아슬아슬하게 순방 아 마지막에 죽지 않았더라면 아쉽다 정말 구데기같은 스킨이 정말 많았거든요 얼음축제 카사딘 어? 뭔가 말만 들으면 큐가 막 파란색으로 바뀔거 같고 이펙트 바뀔거 같고 그러잖아 뭔가 얼음 얼음 할거 같잖아 아 전혀 이펙트 전혀 안바끼고 나 왜 서포진이야? 그냥 진짜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어 사실상 그런거 보면 우주의 집에 카사딘이 진짜 잘나오긴 했지 그냥 데미지가 쎄가지고 그냥 데미지가 쎄가지구 아니 뭔 탑이요 감사해요 얼마 안남지 않았나? 9월에 끝나지 않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 근데 좀 졸려 일단 열심히는 해볼게 그래 나서스? 나서스 상대로 가렌이 좋다고 했던거 같은데 가렌에도 상관없나? 뭐가 좋죠? 나와스 상대로 카운터 뭐있음 님들아? 미드 아닐까요? 감사해요 미드 나서스 아닐까? 아 그렇지 않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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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었구나 그냥 가렌 갈까? 나 근데 안해보긴 했어 첫판이야 텔포 들어요 얘 뭐 들어? 일단 추천론 들게요 모르겠다 자 일단은 아니 가렌 첫판 모임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첫템 추천좀요 검이에요? 방패에요? 방패 가야돼? 아 그래? 검.. 검 사면 땡땡이래요 아니 그정도야? 어어? 네 나 각오는 있어 얘 좀 무리하는거 같은데 어어? 왔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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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깝이 근데 이직는거 맞겠지? 1레벨에? 모르겠다 나 영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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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 먹어주고 벌써 좀 재밌긴 해 벌써 좀 재밌어 여기까지 나 근데 전멸 썼어야 됐나? 뭐지? 아니 전멸이 실수로 나가버렸는데? 일단 밀자 모르겠다 용츠 아니 졸려가지고 전멸도 같이 눌렀어 온프리징이요 그래 그래 한번 가자고 한번 가자고 용츠 용츠 잡을만한데 이것도? 다이브 해볼게요 기계이브이긴 한데 에라 모르겠다 나는 잡고 죽을란다 이득 같기네 이러면 폭을 못먹은게 좀 아깝다 그죠? 일단 단순해서 재미는 있어 이게 저릴 대학이 딱 좋네요 이게 저 티어가 왜 티어 올리기 좋은 챔피언이 가덴이라고 하는지 뭔가 첫판부터 딱 느낌이 와버렸음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에라 모르겠다 동네 백이나 하는데 살만하지 않나? 데마시아의 힘을 보여주리라 오케이 오케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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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석 웹 에라시아 이석 왜이렇게 빨라 나님 미안 서 ру거 need compatible 이건 뭐냐 어 혹시 여기까지 미안하다 나이스 오 중 Sand 물을 주세요 갈갈갈갈 갈갈갈갈 으챠 맛있다 오 이게 바로 끓이는구나 좋은데? 아주 맛이 좋아 빠졌어? 어 어 어? 미안 오케이 재미있다 이거 한번 해주고 공차긴 했는데? 공차 이런식으로 대기환해주고 아 이게 써지는중에도 도는중에도 써지는구나 좋은데? 어? 오케이 미안 어우야 잡았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 할건 했어 자 사이러스 무엇이죠? ㅋㅋㅋㅋ 베이드 빠쥬 안되겠는데? 미안 미안 오오 어 아니 오 해줘 부활시켜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이스요 개꿀 자 자연스럽게 바텀 다닐까? 아 오케 미드로 가자 물을 주세요 갈갈갈갈갈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이거 진짜 재밌다 물을 주세요 따 따 따 어우 달다 어우 칸 야미한데? 악산아 나 이거 밀고싶어 미안 으취 나인 먹는걸 참을 수가 없어 어? 저기는 어차피 가기 늦었으니까 오 서포킬 좋고 저기 가기 늦었으니까 그냥 뭐 할거 하자 자 맛있게 먹을게요 근데 가렌이 골드 다 먹어도 좋나요? 나 이거 밸류를 몰라 가렌 밸류 어때요 님들아 일단 골드 많이 먹긴 했어 뿅츠 잠깐 나 좀 사려야될거 같은데 뭔가 뭔가 이상한데? 오케이 아 야 난이 빠른거 보소 운도 깜짝 안한다 갈갈갈갈갈 어 애들아 화이팅 나 텔포는 없어 그냥 너희가 해줘야돼 거기는 네이스 역시 아크샨이야 흐허허허허 음 그래 그래 좋았다 자 지금은 이제 사일러스만 좀 조심하면 그죠? 와 라인 클리어 봐 진짜 개사기인데 아니 이런 챔피언이 또 있나 간지럽다 내가 치나? 오케이 서로 리스펙 한번 하자고 이거는 어 어? 어어? 으취 갈갈갈갈갈 물을 주세요 갈갈갈갈갈 맛있다 이게 가렌이구나 나 가렌 중독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한 히브만 더 아 이거 나 파밍 중독돼 버렸으면 어떡함 이 발분으로 라인 다 먹는 이거에 중독돼 버린 것 같은데 갈갈갈갈갈 용차 이 녀석아 너 펜덴 나오면 죽어 어휴 그래그래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라 아유 먹고 싶잖아 이거 갈갈갈갈갈갈 아 뭔가 아쉬운데 가버려 어 어 아 진짜 미안 아 근데 좋았잖아 기분은 좋았잖아 한잔에 나왔을 때 잘 잡았잖아 자 여기 아무도 안먹나 어어 갈갈갈갈갈갈 아 아 사비 갈갈갈갈갈갈갈갈 아 아니 왜 여기 다 있어 잠깐만 뭐야 왜 그러삼녀 아니 너희의 게임을 해 아니 바위야 보이잖아 그거는 보이잖니 이만 보였음 얘 왜 이러냐 어어 어 그래그래 없paid 음 왜 이케 여기 있잖아 페에에 라인 섬 끝 섬 가일가일가일 가일가일 뭐를 주세요 재밌다 이게 가렌인가 갈갈갈갈갈 야 이거 나 제가 만약에 진짜 브론즈였다 나 가렌 원침했음 아니 이거만한 챔피언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재밌냐 아 그때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 아니 제가 탑 제리로 신나게 패던 가렌이 왜 가렌 원침이 됐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이런 판만 해왔던 거야 그 친구는 그냥 나사스가 나오길 빌었던거야 너 그런 친구였구나 뭔가 미안하네 그렇게 보니까 그치 갈갈갈갈갈 갈갈갈갈갈 아니 나사스야 굶기면 뭐 할건데 뭐 어떠라고 갈갈갈갈갈 갈갈갈갈 어 미안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역돌 역돌격 바로 그냥 역돌격 갈갈갈갈갈갈 맞다 아 이 게임 끝났는데 아 뭔가 아쉽네 그죠 나 이제 무대 떴는데 갈갈갈갈갈 저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AI 보전 들어가서 파밍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애 가렌은 아니 이거 재밌는데 버튼 하나에 파밍이 다 돼 아니 이런 챔피언이 또 있나 아 내꺼 내꺼 주읍 고맙습니다 되지 아 좋았다 가렌 첫판이었는데 아주 맛있게 잘했네요 제 생각에 가렌은 여기서 놔주는게 맞아 이 좋은 기억 가지고 다음판 가렌 했다 갑자기 탑에서 젤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하루종일 맞다가 썰앤치고 이러면 또 가렌이랑 서먹서먹 해지잖아 이제 굿바이 하는게 맞는거 같애 얘랑은 나중에 나와서 나오면 또 만나자 가렌아 응 베어 웰 수고했어 5 10 12 13 13 14 16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